안녕하십니까 난초사랑입니다. 오늘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애가 밑달리는 거, 버르장머리 고치는 거 제가 동영상 올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데 초보님께서 또 댓글이 와가지고 한 번만 더 올려주시면 이제 감을 잡아가지고 손도 안 떨리고 잘할 것 같다. 언제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한 번 올리라 해가지고 마치 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말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애가가 또 버르장머리 하나 고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제 2탄을 올립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애가가 밑달린 거, 밑구리 달린 거 완전히 한 번 이거는 왜 제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가, 이거는 왜 안 하는가,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을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사상선고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살려둘 것인가. 그래가지고 애가 하나 제거하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군관리하는 거 확실해. 알고. 그래서 초보가 초보님이 지금 입문한 지 한 1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리고 하면서 물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비싼 난초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잘 살려야 되는데 죽여버릴까 봐 아무래도 그게 이제 조심성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더구나 애가 제거하는 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손쉽게 해놓은 것 같아도 1, 2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망설이고서 그거 벌벌을 찔러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상처를 내버린다든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하시고 이번에 이번 시간에 확실히 배우세요. 애가 버릇양말이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걸 살려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사상선고를 내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확실히 한번 알아가지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희 채널은 난초사랑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이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사진을 다시 이렇게 애가 버릇양말이 어떻게 고치는가 지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제가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땡그랗게 두 개가 전형적으로 미꾸리가 달렸습니다. 이것도 잘 잡히시나요. 제가 눈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자 이 정도면 양쪽으로 양쪽으로 소 부살이 뿔 나듯이 양쪽으로 다 달렸어요. 이게 전형적 미꾸리입니다. 미꾸리가 달렸어요. 이게 골치 아파요. 미꾸리. 피엔적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거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하나인데 완전히 여기 보세요. 미꾸리가 달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얘가 얘가 신화가 딱 하나 지금 땡그랗게 아주 왕자만 크게 달렸죠. 신화가 그런데 이 위에 이 속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그 위에 또 자막 하나 생겼어요. 자 여기서 오늘 바로 이 공부입니다. 자 보이시죠? 그 위에 그 위에 지금 자막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자 보이시죠? 자 여기다 딱 돼요. 자 보이시죠? 자 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지금 큰 게 있는데 이 속에 지금 보여요. 보이시죠? 이 안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왕자마가 두 개 딱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이것도 미꾸리가 달렸어요. 달렸는데 위에 자마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확실한 자마를 이걸 제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왕자마 버리작머리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사정성고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거는 이거는 그대로 두세요. 미꾸리가 달렸어도 그대로 두라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두었으면 여기에 전혀 지금 위에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미꾸리는 그냥 놓아뒀다가 가을철에 여기서 이게 이게 두 개가 지금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가을철에 이게 뭐야 가을철에 이제 신화가 크면 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갈이에서 거기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 미꾸리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해요. 아유 저 아까운 걸 어떻게 띕니까 그냥 놓아 두면 안됩니까 하여튼 이거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큽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이 속에 속에 가만히 보면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자마가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제거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안 쓴대요. 자 이렇게 잡고 그냥 그냥 살짝 제껴버립니다. 이렇게 좀 잘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제껴버립니다. 꺾어져 버리죠. 똑 떨어졌어요. 떨어져 버렸네. 밑으로 이렇게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으면 이렇게 파내버리고 반드시 톱신 베스트 바르입니다. 도포를 해야 돼요. 도포를 안 하면은 그게 뭡니까 곰팡이가 바로 침투를 한다고 했죠. 어디죠? 이것이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도포로 주사기로 도포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도포로 자막이 보이죠. 아까 보다 그건 제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막이 보이시죠. 초점을 제가 참 못 잡거든요. 자 자막이 보이실 겁니다. 도포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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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도포 위에 여기에 삼각형 자막이 보입니다. 그것은 밑구리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달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자막 버르장머리 이거는 딱 이건 고쳤고 이거는 버르장머리를 그냥 놓아둔다. 놓아둔다. 이건 가을에 하는 걸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걸 보면 굉장히 이걸 한번 한번 보세요. 난초 이게 지금 밸브가 굉장히 동그랗고 탱탱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밸브가 다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크대 크대 어떻게 커야 되냐면 우리가 담아넥이라고 양파 양파같이 이렇게 땡그러면 주로 대부분 밑구리가 달립니다. 밑구리 근데 마늘같이 마늘종같이 아니면 쪽파 있잖아요. 쪽파같이 밑에는 크면서 쪽바로 올라간 거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땡그란 것은 밑구리가 달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밸브는 일단 크더라도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파 밸브보다 쪽파 밸브 쪽파 밸브가 더 선호한다. 에라인들이 왜 선호하겠습니까? 지금 애가가 밑구리 달릴 확률이 없으니까 양파 같이 동그란 것은 밑구리 달릴 확률이 높고 쪽파 같이 약간 밑에가 크면서 물에 쭉 빨아 올린 거는 밑구리 달릴 확률이 적다. 난초를 기르면서 보면 거기서 다 그거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난초 두 뿌리를 가지고 이거는 왜 제거를 안 했으며 저거는 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가 보르장머리 고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애가 형성이 밑구리가 안 달리게 할 것인가 그거는 물을 지금 제가 화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화분이죠. 자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굉장히 구멍이 많은 걸 느끼실 겁니다. 왜 저렇게 구멍이 많지 제가 드라이버 있잖아요. 드라이버 드라이버로 그러니까 가스 렌즈에 다 이렇게 달궈 가지고 다 구멍을 쑤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구멍이 많아요. 이 밑에도 보세요. 구멍을 수없이 뚫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통풍이 잘 되어서 잘 되면 난석이 잘 마르겠죠. 달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자주 지어내요. 추세가 물을 자주 주는 추세입니다. 물을 그러니까 물을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겨울엔넘이 난촉해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옛날 헌헌설이고 그만큼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은 물을 자주 주면서 분이 빨리 말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한 바로는 비료적 농약적 그게 염류 집적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면 남분 속에 완전히 그게 비료 성분에다가 농약 성분에다가 염류 집적으로 완전히 그게 산성화 되어가지고 난초가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악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물도 그냥 술술술 산소 공급되게 이렇게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갖다가 구멍을 막 내서 남분이 바짝 말라가지고 3,4일에 한 번씩 물을 줄줄줄 쏟게 이렇게 만들면 밑구리가 달릴 확률이 애가 버리작머리를 고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물을 자주 주면서 물을 자주 주는 걸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난초 화분에다가 물을 자주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구리 달릴 확률이 적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애가 자마가 밑구리 달릴 확률이 물 따라서 자꾸 가다 보니까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자주 3일 간격으로 주는데 밑구리 달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밑구리는 왜 달리며 버리작머리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 까지 버리작머리라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 번 나름대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분갈이 시간이 많이 가서 동영상 마치고 제가 분갈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밑구리 달리고 밑구리 달리고 버리작물을 어떻게 고치하는가 그래가지고 물을 자주 주는 것 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추세가 물을 자주 주면서 자주 주면 밑구리가 달릴 확률이 적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제가 화분을 들었지만 이렇게 구멍을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로 갖다가 가스 렌즈 있지 않습니까? 가스 렌즈 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쑤십니다. 쑤셔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 안에 쑤시면 이런 데가 우들부들 하죠. 그러면 상체가 나지 않습니까? 칼로 이렇게 다 돌리면서 싹 해내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물을 자주 주는 추세 니까 밑구리를 애가 밑구리 안 달리는 버르장머리 고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퐁퐁이 잘되게 해가지고 물을 자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천사령 했습니다.